자, 앞선 시간에 자장을 이야기했고 또 자하를 이야기하면서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유는 누구이고 소인유는 누구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군자유는 위기지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군자유다라고 하고 소인유는 위인지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자유는 자하를 소인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인유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소인유일간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공자께서의 생각이 자하에게 이야기한 것은 군자유가 되지 소인유는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다가 있잖아요. 다가 있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지 마 이런 것은 뭡니까? 그 당사자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좋은 것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좀 나쁘게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충고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 즉 진정하게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께서 선생님으로서 제자에게 한 말이 바로 요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시가 왈 말하기를 군자 소인지 구는 군자 소인의 나눔은 의와 리의 사이일 뿐이다 이랬습니다. 한쪽은 의로운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은 이익된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공부 이런 공부가 바로 위기지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의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더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위기지학을 위한 공부에요. 그런데 위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보이기 위한 공부입니다. 의식주를 잘 하기 위한 공부 이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리 이롬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소위 리잖아 리 이른바 리라고 하는 것 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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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자 재화를 증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재화를 그러니까 이 화는 물건입니다. 재는 돈이에요. 그죠? 자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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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입니다. 이 재화를 증식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리 이라고 하는 것을 재활을 증식하는 것만을 가지고 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적인 것으로서 공을 멸하고 그죠? 사적인 것으로서 공을 멸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가지고 편애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리를 해치는 거죠. 천리를 해치는 것 그것을 바로 리이라고 한다. 리 자 이 대화 증식만이 아니다는 거죠. 재화 증식이 재화 증식만이 아니고 이 부분 사로서 공을 멸합니다. 사로서 공을 멸합니다. 자기를 보내서 이제 자기 자기를 위해 가지고 스스로 편애하는 것 이런 것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천리를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요거 요것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위기와 위인이라고 하는 요거에요. 위기와 위인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요거 소인유 군자유와 소인유입니다. 소인유와 군자유 군자유는 위기요 즉 위기 제약을 하는 것이고 소인유는 위인이라 위인 제약을 하는 것이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요거 군자유는 위기요 소인유는 위인 뭐 짧잖아요.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다 보면 요기 보면 이거는 뭐 그렇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자유가 말하기를 자하 지문인 소자는 자하의 제자들이죠. 자하의 문인들 그리고 소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에요. 이제 성장한 사람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 마땅히 세소응대진태 세소응대진태입니다. 이 세소응대진태 세소응대진태 이게 뭡니까? 소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세 물을 뿌리고 물 뿌리고 물 뿌리를 셉니다. 세 세 물 뿌리를 세 물 뿌리고 그 다음에 응대진태 응대진태입니다. 자유기 쇠 응대진태 이겁니다. 쇠 물 뿌리를 셉자 소자는 빗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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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응대하다 응하다 이제 얼굴을 마주 보고 이렇게 응하는 거 응하다라고 하는 건 얼굴을 마주 보고 이렇게 서로 눈빛을 교화하고 있는 것을 응하다 이렇게 합니다. 대 는 대답하다 대답하고 진 나아가고 퇴 물러나는 것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소학에서의 가장 중심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장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몸가짐 그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마당 쓸고 물 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야 될 바른 도리들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근사록이라고 해서 근사 근사 억 말려요 이렇게 했지만 가야나 가이나 억 또한 말 이것은 근원에 본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본이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자아가 말하기를 박학이 독지하면 자 공부의 방법입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젊은이 근사 자 이거는 뭐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이 제 기중이라 자 인함이 그 안에 있다. 박학이 독지하며 젊은이 근사면 인제 기중입니다. 자 이게 자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학문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아가 말 박학이 독지함 박학이 독지함 젊은이 근사 하면 인제 기중을 이래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자 박학이 독지 젊은이 근사 자 젊은이 근사 입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하기받 자 하가와 말 말하기를 박학이 독지 하며 박학이 독지 하며 박학 뭡니까 넓을 박자 넓을 박 넓게 학 배우고 넓게 학 배우고 독지 뜻을 독실하게 돈덕하다 독실하다 독실한 것은 막 칙서를 다하는 그런 마음이죠. 주진실한 마음 독실한 독실한 크리스찬 이렇게 하잖아요.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게 독이에요. 그게 이제 독지입니다. 박학이 독지 박학이 독지 그 다음에 뭡니까 젊은 질문을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쭉 질문을 질문을 하고 근사 생각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까용 곳에 있는 것부터 생각하는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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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근사록 주자가 근사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근사 하면 젊은이 근사 하면 뭐가 이니 바로 그 가까이에 그 가운데 있다 입니다. 자하가 말하기를 자하가 말하기를 입니다. 자하가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학이 독지 하며 젊은이 근사 박학 독지 젊은 근사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 인이 그 속에 있는 그래서 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학이 독지 하고 젊은이 근사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 하기 위해서 자 위 인 위 자 위 인 위 인 인 인 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할 때 바로 박학이 독지 젊은이 반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인의 방법 자하가 말한 위인의 방법 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박학이 독지와 젊은이 근사 이렇게 위인의 방법이다. 위인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넓게 배우고 그 다음 뜻을 독실하게 하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면 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의 문제 이웃의 문제 이렇게 하게 되면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가족의 문제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해결 될 문제 내일 해결해도 될 문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발라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하면 된다. 이 말인데 참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자 박학이 독재하며 젊은이 건사 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인이 그 가운데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문장은 없죠. 그죠. 어려운 문장이 없어요. 어려운 문장이 없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요 문제 요게 굉장히 그 굉장히 이 중요한 부분 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 입니다. 자 하지 문이니 자 그런데 이게 자장에게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 이런 답을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자 하지 문 이니 문 교 자 장 한대 자 자 하지 문 이니 자 여기 보세요. 자 하지 문 이니 문 교 자 장 한대 문 교 자 장 한대 자 자 자 하 자 자 운 하 자 하 운 하 대 왈 대 자 자 하 와 가자 여 지 하고 가자 여 지 하고 기 불 가 자 기 불 가 자를 거 지라 하더이다 기 불 가 자를 거지 거 막을 거 거 거지 자 막아라 이거죠 막아라 거지 라 하더이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자 자 자 자 자 말하기를 이호 오 소문 이로 다 이호 오 소문 이로 다 자 이호 오 소문 이로 다 군자는 존현이 중용 용중 하며 군자는 존현이 용중 하며 가선이 금 불 능이니 가선이 금 불 능이니 급 불 능이니 아직 대 현 여 인덴 아직 대 현 여 인덴 어 인 하 소 불 용 이며 어 인 하 소 불 용 이며 아직 불 현 여 인덴 아직 불 현 여 인덴 인장 그 아니 인장 그 아니 여 지하 기 그 인야 리오 여 지하 기 거 인야 리오 이겁니다 자 요거 자하지 문인이 문 교 자장 한대 자장왈 자하 운 하오 대왈 자하왈 가자 여지 하고 기 불가 자를 거지라 하더이다 자장왈 자장왈 이호 오 소문이로다 군자 조년이 용중하며 가선이 금 풀릉이니 아지 대현 여 인덴 어인 아소 불룡이며 아지 불변 여 인덴 인장 그아니 여지 하 기 거인 야 리오 자 요겁니다 자하지 문인이 문 교 자장 한대 자장왈 자하 운 하오 대왈 자하 왈 가자 여지 하고 기 불가 자를 거지라 하더이다 자장왈 이호 오 소문 이로다 군자는 존현이 용중하고 가선이 금 불룡이니 아지 대현 여 인덴 어인 하소 부룡이며 아지 대현 여 인덴 인장 그아니 여지 하 비 거인 야 리오 자 요겁니다 자 이제 그 음은 다 알았죠 자 음은 다 알았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하지 문인이 문 교 자장 한대 자 하의 문인 자 하의 문인 입니다 자 하의 문인이 문 교 자장 자장 그러니까 이 자장 에게 문 물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물었냐면 교 친구와의 사귐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친구와의 사귐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 친구와의 사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자장이 말 자장이 말하기를 자 보세요 자 지문인이 문 교 자장 자장 에게 친구와의 사귐에 대해서 문 질문을 했는데 자장이 그냥 이야기 해주면 되는데 자장이 꼬였어요 그죠 꼬였어요 어떻게 꼬였습니까 자장이 말하기를 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장이 못됐어요 자장이 말하기를 자하 운하오 자하는 뭐라고 운 말하더냐 야 니 선생님 인 자하는 뭐라 말하디 이런 거예요 완전히 이 자하를 까뭉겨 버리는 거죠 아주 못됐어요 자장이 완전히 막 짓밟아 그러니까 자하의 제자잖아요 자하의 제자가 자장에게 친구와의 사귐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장이 말하기를 자하 운하오 자하는 뭐라 하더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하는 뭐라 하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자하의 제자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자하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자를 여지하고 오른자 괜찮은 사람 그죠 이거죠 가자 오른 사람 괜찮은 사람 이거죠 괜찮은 사람 하고는 여지 주고 받고 더불고 이래야 되죠 더불어 하고 그거 봐 괜찮은 자 가자는 여지하고 죽으니 받으니 친구를 삼고 이런 거죠 사귀고 기 불가자 그 불가자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그죠 좋지 않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은 거지 막을 거자 막으라 사귀지 마라 이렇게 되죠 사귀지 말라 하더이다 자장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가자는 여지하고 기 불가자를 거지라 하더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장이 말하기를 이호 오 소문 이로 다 이호 오 소문 이로 다 자 이 다르다 ㄱ ㄱ ㄱ ㄱ 여기서는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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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어 내가 들은 그 과 는 이 다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자장이 말 말하기를 이호 오 소문 이로다 이랬습니다 어 다르네 내가 들은 바와 이랬어요 내가 들은 바와 다르구나 누구에게 들었어요 자장이 누구에게 들었다는 겁니까 바로 공자께 들었다는 겁니다 공자에게 자아 공자께 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아가 말한 것과 공자 께서 말한 것과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아 공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 자아 자아가 왈 말하기를 자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장이 이호 오 소문 이로다 내가 들은 바와는 다르네 누구에게 들었어요 공자에게 여기죠 어 공자 이렇게 되죠 어 부 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어 자 공자께 들었는 것과는 다르네 어 선생님께 들었는 것과는 다르네 이거죠 자 여기 어 이렇게 선생님에게서 들은 바와 그죠 내가 들은 바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자께서 어 하신 말씀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보세요 이 하늘과 땅 차이죠 이 학문적 깊이가 어 해안이 이래 다른 겁니다 가자는 여지하고 비 불가자를 거지라 하더이다 이랬어요 어 자아의 이 제자가 선생님께서는 자 가자 여지하고 가한 사람은 그죠 가한 사람은 여지 사귀고 불가자는 막아라 사귀지 마라 이랬는데 공자께서는 뭐라 합니까 분자는 전현이 용중하며 군자는 그죠 군자는 전현이 용중하며 전현이 용중입니다 어진일을 존중하고 그죠 대중을 포용하며 군자라고 한다면 자 군자라고 한다면 군자라고 한다면 전현이 용중하며 전현 어진일을 존중하고 대중을 용납하고 내보다 잘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뭡니까 넓게 포용하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선입니다 선을 권장하는 거죠 선 선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거죠 선을 행하기를 아름답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죠 불능 능하지 못한 것을 뭐 흥율하게 불쌍히 여긴다 좀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좀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긴다 자 그러면 좀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자장이 공자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장은 그응 불능 입니까 그응 불능 이에요 자장의 마음속에 용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좀 부족하고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고 이러니까 자아를 완전히 감기는 거예요 불능 한 사람을 그응 하는 게 아니라 불능한 사람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죠 나락으로 더군다나 자아의 제자인데 자아의 제자에게 야 너 선생님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가슨이 그응 불능 이니 아지 대현 요 인데 내가 대현 이라면 그죠 내가 크게 현명하다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바가 있겠으며 내가 넉넉하고 그죠 어질다면 내가 굉장히 어질다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용납할 바가 없는 게 없는 거죠 용납하지 아니할 바가 무엇이며 내가 불현인데 내가 현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질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장차 나를 거 거부할 것이니 거부할 것이니 아지하기 거 이냐리오 여지하 무엇 때문에 뭡니까 다른 사람을 막겠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준점이 자하의 기준점은 뭡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 나를 기준점으로 하는 것이고 공자의 기준점은 뭡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 건 받아들이느냐의 기준점이 있는 거죠 상대에게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혼자 전현이 용중하며 가선이 근글룡이니 아지 대현 여인된 어 인하 소용 소글룡이며 아지 대현 여인된 인장 거 아니 여지하기 거인야리오 이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하와 자하와 공자의 학문적 거리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차이 나고 또 뭡니까 또 뭐죠 자장과 자하의 학문적 거리도 이만큼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장이 아주 뭐라고 했죠 어 측달 그죠 측달 하지 못했다 해줘 그죠 측달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히려 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에게 자아를 많이 따르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 사실은 이 자장이 자장보다 자아의 인도가 많았거든요 자아왈 가자 여지하고 기불가자를 거지라 하더이다 자 나의 관점에서 상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공작제선이 뭡니까 군자는 존현이 용중하며 가슨이 그응불능이니 내가 대현 내가 크게 어질다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아니할 바가 없는 것 그죠 다른 사람에게서 수용될 바 수용되지 아니할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현 어질지 않다면 내가 어질지 않다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장차 나를 거부할 것이다 는 거예요 거부 다른 사람이 장차 나를 거부할 것입니다 내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발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발라야 된다 여지하 기 거인 야 리오 여지하 기 거인 무엇 때문에 어째서 내 다른 사람을 거절 하겠는가 그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하 기본에 충실한 자하가 훨씬 낫다는 거죠 훨씬 낫다? 낫다 나쁘다 뭐 떠나가지 아무튼 이런 차이를 지니고 있어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으로 상대가 나를 평한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아라고 하는 인물 제아라고 하는 인물 제아라고 하는 인물 제아라고 하는 인물 이 제아는요 공자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욕을 얻어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제아입니다 공자 제자 중에서 최고 많은 욕을 얻어먹은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제아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10대 제자예요 10대 제자 10대 제자가 뭡니까? 공자의 제자가 7천 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7천 7천 제자 중에서 10명 꼽으라면 얼만큼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공자가 제아를 헐어 자식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소 온 자식이구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욕을 합니다 좀 많이 꾸짖었습니다 자 요거는 문문보다도 자 해석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어가 낮에 자고 있거나 공자가 말씀하신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거름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성질 할 수가 없지 낮에 낮잠을 잤어요 그죠? 낮에 낮잠을 잡니까 공자께서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거름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성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낮잠 잔 걸 가지고 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제아는 썩은 흙이라는 것이죠 그죠? 거름 흙 거름을 썩은 흙이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 쓸모없는 것 흙으로도 쓸 수 없고 또 뭡니까 담장을 쌓을 수도 없고 그냥 분토 그냥 땅에 버려지는 그런 거죠 그런 걸로 제아를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공자는 낮잠 자는 걸 극장 경계하고 경멸했어요 잠자는 거 잠자는 거 낮잠 자는 거 낮에는 활동해야 되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하도 공부를 시키니까 그죠? 선생님이 저는 좀 제가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이 공자가 네가 쉴 것은 적이다 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켜요 가르칩니다 가르치다 가르치다 이래 되죠 가르칩니다 근데 공자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무덤이라는 거죠 선생님 쉬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저기 저기가 네 쉴 곳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덤이 네가 쉴 곳이 있다는 거죠 무덤 즉 죽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쉰다는 겁니다 죽으면 쉬는 거다 영면 이러하잖아요 영원히 잠자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잠 많이 잘 필요 없습니다 나도 요즘 요즘 난 너무 못 자가지고 나는 요즘 얼굴이 좀 해 같죠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까지 잠 안 자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낮잠을 자지 마세요 쓸데없는 잠을 자지 마세요 그러면 공자에게 욕을 얻어 먹습니다 너는 썩은 나무와 같은 놈이야 이렇게 무의미한 잠은 자지 말라는 겁니다 쓸 필요 없는 잠 자지 마세요 그 시간에 뭐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뭐라도 하는데 잠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공자는 잠자는 거를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가 낮에 자고 있거늘 공자가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가 없고 걸음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 손질할 수가 없다 내 제여에 대하여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이게 더 무섭잖아요 꾸짖으면 그래도 애정이라도 남아있죠 미흡도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없는 거죠 꾸짖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꾸짖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나는 너 이제 포기했어 이거죠 너 네 갈 길을 가 나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 너는 네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죠 공자가 제여에 대해서 제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죠 뭐 낮잠 잔 걸 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려냐 하냐 이러겠지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사소한 행동이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아무튼 제아에 대해서 제아 제여 제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퍼부은 인물입니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에는 남에 대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믿었으나 자 이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에는 남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선생님 저기 쟤는요 여러 여러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선의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의 말을 듣고 다시 그의 행실을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제여 때문에 이 부릇을 고치게 되었다 공자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대함에 있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즉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의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었다 하더라도 그 들었는 것은 없애버리고 직접 그 사람을 마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선의견을 가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아 나는 사마천의 4기에 보면 공자께서 실수를 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수인정 공자께서 실수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실수를 인정했어요 여기도 보면 나는 제아 때문에 이 버릇을 고치게 되었다 했잖아요 실수인정 실제 제아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 친구는 참 괜찮겠구나라고 좋게 봤대요 그런데 뭡니까 지내면 지낼수록 입만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 입만 살아있고 행동은 별로였던 거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별로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나서 제에게 선의견을 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자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자우가 못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니까짓게 이래 생각했는데 이 자우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충실한 사람 그래서 제아와 자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런 버릇을 고치게 되었다 내가 실수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제아는 이런 인물이 낮잠 자는 것을 내가 싫어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2부 자 여기에서 보면 공자의 평소 인물을 관찰하는 3단계 방법을 말한 바 있다 첫째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시기 소위합 시기 소위하고 첫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살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그 행위의 동기를 눈여겨보고 관기 소유하고 자 관기 소유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3가지 단계 첫번째 시기 소위 시 시입니다 시 첫번째는 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입니다 관기 소유 자 시관 관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 일을 하는지 동기를 살펴보면 저 사람이 지 목적이 있어서 그죠 이 사람을 꼬들겨가지고 꼬셔가지고 잘 간지러가지고 지 목적을 얻기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 셋째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편안해 하는가 찰기 소환 그 편안한 바를 잘 살피는 거예요 찰기 소환 그 편안한 바를 살피면 시관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편안해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편안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시 어떤 사람을 봐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 우리 집 앞에도 쓰레기를 매일 줍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어느 날 보니까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야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보고 내일 또 보고 모레도 보고 그죠 계속 보는 겁니다 근데 열흘 지나도 매일 와가지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뭡니까? 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저 쓰레기를 줍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뭔 목적으로 쓰레기를 줍는가 입니다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봤더니 시의원에 나가는 사람 시의원이었어요 시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시의원 그 사람은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계속 쓰레기를 줍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내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의원을 마치고 난데요 한 번도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 이러면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 동기를 무엇 때문에 쓰레기를 줍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그 사람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행복해 하느냐 진심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느냐 이거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시 관 찰 의 단계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시 관 찰 를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한다 입니다 사마천이 공자의 공자의 말을 적은 것 중에서 내가 말 잘하는 것으로 사람을 고르다가 제아에게서 실수했고 얼굴 생김새로 사람을 고르다가 자우에게서 실수했다 말 잘하는 것으로서 제아에게 실수했고 얼굴 생김새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우에게서 실수를 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의 말씀 자 이 공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그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 관 찰 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 관 찰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